생활 법률 시간입니다. 2,299건 지난해 부산시에 신고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인데요. 저출산의 영향으로 아동의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아동학대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아동학대도 점점 잔혹해지고 있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 생활 법률 시간에는 하장호 변호사와 함께 아동학대와 관련된 생활 법률 지식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아동학대의 법률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먼저 아동의 개념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에 대해서 18세 미만의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아동학대의 행위 태양이 너무 다양해서 이를 전부 세세하게 법률에 규정할 수는 없고 그래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동을 학대한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학대한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특별법으로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 중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동을 학대한 자가 아동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중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를 상습적으로 범하거나 아니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방금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말씀을 하셨는데요. 법적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나요? 네, 아동학대 처벌법에서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사람, 직업군에 대해서 신고를 의무화시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25종의 직업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법상 의료인, 소방기용법상 구호대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유아교육법상 교직원 등이 있는데요. 이런 직업군들은 아동학대 범죄를 직접 저지른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두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직접 학대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이나 유치원 원장과 같은 대표자도 처벌을 받고 있습니까? 아동복지법에서는 양별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아동을 직접 학대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고용한 사람이나 대표자, 법인 등에 대해서 정한 형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규정이 두고 있는데요. 이것은 감독의무나 상당한 주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봐서 이런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모가 아동을 학대했을 경우에 부모가 처벌을 받고 난 후에 아동이 꼭 부모를 만나야만 하는 겁니까? 부모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러서 이에 대한 처벌이 끝나면 다시 아동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트라우마가 있는 아동을 방치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처벌법에서는 상속적으로 아동학대를 하였거나 아니면 아동학대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을 중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친권자나 후견인을 검사가 친권상시 선고나 후견인 변경 심판을 청구하도록 의무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맑은 미소를 잃지 않도록 법적 제도가 좀 더 보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